3호공 코랄을 끝까지 벌어서 함께 묶었습니다. 길구와 끝을 함께 묶은 3호공을 불로 나눠줍니다. 절반 나눔을 고리방울으로 만들어줍니다. 총 5세트를 만들어서 흙잎을 만들겠습니다. 고리방울들을 서로 모아서 꽃잎 10승으로 나눠줍니다. 8번 Dustin Harbour 우측이 캐스터 소금을 만들었는데 소금을 만들어놓을 뿐입니다. 전달 날들이라 생각해요. 귀엽죠? 손으로 명대로 안됩니다. 총 5세트를 하나로 다 모았고요. 본 고리방울은 평평하게 다 펼쳐서 자리를 잡아줍니다. 12인치 파이브클러스터 한단과 5인치 파이브클러스터 한단을 준비합니다. 12인치와 5인치 한단씩을 연결합니다. 미치를 하나 풀어줍니다. 꽃잎 사이에 방울을 끼워줍니다. 주입구를 이용해서 걸어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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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입구를 이용해서 걸어줍니다.